전화 좀 받아 이 새끼야. 빨리 와. 야 동일아 애들 모이러 그래 빨리. 찾았어? 병이다. 병이야. 지혁이다. 지혁이다. 안 돼. 아이고 아이고 그만 좀 먹어 이놈아 아이고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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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줘 봐라 병이 엄마 추운 거 제일 넣을 거 봐라 병이 요래 요래 싸줘야지 안녕하세요 친구가 죽었는데 맛있네. 형이 엄마도 오뎅을 좋아했는데. 또 왠지... 왠지 보려야겠다. 으흐흐흐흐흐흐흐흐